네 안녕하세요 이타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고음에 모집합니다. 네 예전에도 했지만 어쨌든. 네 제가 마켓을 봐보시면 0.11.0으로 바꿨어요. 베타 빌드 10으로. 네 나루토는 베타 빌드 9로 했다는데 저는 베타 빌드 1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음에 다시 모집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할 말들은 음 제가 아래에다가 카톡 아이디 쓸 테니까. 저 카톡 아이디 쓸 테니까. 여기 거기에다가. 그리고 거기 카톡 아이디를 저한테 침출하시면 됩니다. 네 제 카톡 아이디는. 음 어딨니. 네 제 카톡 아이디는. 바로. 이렇게 고스트 데드입니다. 이렇게 g o s t d a d. 이렇게 쓰면 되고요. 댓글로도 달아줄게요. 그리고. 뭐. 카톡 추가하신 다음에. 뭐 자기는 고맨 모집 때문에 왔다. 하고. 전화번호. 나이. 그리고. 어. 마크 0.10.11.0. 베타 빌드가. 아니. 그건. 아니. 아니. 아직.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댓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